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데뷔 씨가 뭐 표현이 있는지요. 와우. 이상하다. 그렇죠. 마마. 마마. 아 축하해요. 땡큐 감사합니다. 땡큐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은 땡큐 감사합니다. 아우. 씹어볼. 오, mexa. 와우. 오. 여러분들. 네, 고기. 와우. 그래서 혜연언니가 저한테 알람을 뽑은 걸 들고 일어났는데 가장 맞으면 이거라 다요. 혜연이 핸드폰 알람 못 듣고 그거로 다른 사람 죽었다고 들었는데요. 네, 그랬다고 합니다. 자, 혜연언니가 저한테 해드릴게요. 혜연언니 한 번 해드릴게요. 혜연언니 한 번 해드릴게요. 다 go help with the 네, 수고하셨습니다. 하! 라하! 로봄스 가고 계셨네요. 네, 체리 그릴을 위한 그런데 이 분이 처음 합격했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? 네, 저는 통화 아니라 왜 연봉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. 이거 예쁘지 않나요? 코미라는 이미가 테디블레스라는 가평템 상품에서 브랜드가 내려서 열었습니다. 머리에 빠서